거기가 좋겠네요. 거기만 한 곳이 없지. 너무 잘 어울려요. 왜 둘이 같이 있어? 루비가 알았으니 내일 또 얼마나 설레발을 칠까? 그러니까 내가 빨리 집에 가자고 했잖아! 난 벌써 집에 가기 싫은데. 어떻게 됐어요, 소개팅? 누가 완전 진짜 짠 훈남이야? 원래 그런 여자들이 있어. 이렇게 답장을 매번 늦게 보내고 안 보내는 건 그냥 거절로 알아들으면 돼. 히스테리오스한테 치면 안 돼! 놓친 걸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! 히스테리오스